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시간도 재료도 퍼포먼스도 제한이 없었어요. 시합부터 작은 어떤 모종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요. 전주의 예술인 세 분하고 멜버린 예술인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교류를 진행하셨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작가님들이 서로 소개도 하시고 또 매칭된 세 개의 팀들이 6주간 작업을 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로버트가 사는 곳이나 풍경들을 되게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펭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시합부터이 대사로 잘 만들어내셨을 지켜내셨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합부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시합부터의 대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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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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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faced were to do with translation, especially trying to translate certain words that just didn't have a Korean equivalent. 언어로는 한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가 말한 게 이런 이미지인지. 그래서 이미지로서의 대화를 칼라와 제가 했고 또 결과 자체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그런 작품으로 저희가 전시 기획을 해서 굉장히 나의 작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좀 흘러가서 좀 모험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라가 날씨 이야기를 하신과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이세요. 후인영은 정말 잘 안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석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아주 재미있었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결하고 싶어요. ask them. 커튼 전시를 해도 되고 패션 쇼를 해도 좋고 우리가 패브릭을 드로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퍼포먼스나 관계지향적인 아이디어 그런 질문들 이제 사라가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같이 딱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여름의 패브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을 진행한 여섯 명의 작가들이 팀별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Artplay and JJCF have been collaborating since 2020. Over the years our partnership has deepened and we have looked for further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and develop new work for children. It has been really inspiring to watch these cross-cultural, cross-discipline collaborations seed and grow. more than one thousand countries more than one thousand countries apeast 슈 연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